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노인의 삶 지침서 동영상 강의를 담당한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이나 또 유튜브에서 이화국 교수를 검색해서 거기에 있는 이력이랄지 나의 학력이랄지 또 경력이랄지 또 제가 만든 한 500개에 달하는 영어, 한국어, 인성교육, 기업연화교육, GPT교육 수많은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동영상 강의를 소개를 하고 그것들을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안 찾아봤으면 다시 지난 시간 그 강의를 가서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화국 교수를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나 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저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한 40년 동안, 한 35년, 40년 동안 대학교수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제가 국비유학생으로 정부에서 국비유학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1979년입니다. 그때 영국에 가서 한 3, 4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과학교육 박사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해서 내가 국가에서 나한테 지원해 준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국가에 대해서 뭘 갖다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강좌도 만들고 지금 이런 강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설은 이만큼 하고 본격적으로 제2장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뭘 생각하는가요? 우선 간단하게 몸이 건강한 것이죠.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노년이 되면 몸이 일반적으로 약해지죠. 쇠약해지니까 노년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다는 건 정신만 아니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도 건강하죠. 몸과 마음이 건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이 우울하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래갖고는 안 되겠죠. 하루하루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신, 건강을 계속 증진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만성질환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좀 예방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노년이 되면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죠. 제일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뭡니까? 고혈압.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당뇨를 앓고 있죠. 또 고지혈증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들어오는데도 살찌 기능이 가능한 비만이 돼가지고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좋은 전략을 알아야 내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년의 이런 건강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서에서도 노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인회 같은 거 또는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노년을 위한 그런 전략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해를 넓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그런 실천 방안.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들 여러분이 접해가지고 이해를 했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식만 가지고는 이런 노년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신체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천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건강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신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사가 귀찮죠. 몸이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다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몸이 약해가지고 힘이 없다거나 해갖고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규칙적인 운동. 저는 이런 운동을 한 미국에 교환교수를 가기 전에 50세. 그 이전에는 저도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별로 하지를 않았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이런 노인들이 전부 다 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헬스라고 그러는 짐에 가서 아주 다양한 운동을 해서 신체 건강을 가꾸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0세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현재 77세입니다만 지금까지 20, 30년간을 계속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런 세 가지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거나 걷기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걸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런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을 나눠서 하면 30분씩 30, 35, 15 만약에 3일간을 하자면 50분 그러면 35, 15, 150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자 그러면 어떤 날은 아이고 오늘 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걸 습관화를 지켜야 됩니다. 운동 동기를 부여해서 어떤 동료를 만나서 헬스에서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또 운동 앱을 찾아가지고 운동하는 방법 같은 것을 보고 그걸 봐가면서 운동하거나 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 체력 수준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하니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면 부상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절상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 같은 걸 미리 해가지고 몸을 푼 다음에 몸을 푼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헬스에 가면은 걷기 먼저 하죠. 트레딩 머신이라고 해서 걷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도 좀 스트레치를 먼저 하고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두 번째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이 골고루 필요한 만큼 섭취가 되도록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런 과일이나 채소, 채소과일 이런 걸 잊지 말고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채소과일, 그 다음에 통곡물, 통곡물 중에서도 이런 현미를 추천하는데요. 현미랄지, 그 다음에 보리랄지, 귀리랄지 이런 걸 추천하는데 그 다음에 저지방단백, 저지방단백질 예를 들어서 지방이 적은 단백질은 뭐가 있겠습니까? 달걀 같은 거랄지 그런 게 있고 요즘 뭐 두유 같은 게 좋죠. 두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도 건강한 그런 지방을 먹고 나이가 들으면 이런 고기도 잘 먹어줘야 됩니다. 거기도 고기는 일반적으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닭고기보다는 오리고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지방을 이런 고기를 통해서 먹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과식은 금물입니다. 과식은 어떤 균형 잡힌 식단을 골고루 먹는 건 좋지만 과식은 내 신체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식으로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좀 충분히 섭취해야 우리의 피부도 좀 탱탱해지고 우리의 건강, 신체 건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또는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뭘 알려줍니까? 일반적인 건강검진 신장에 닿고 몸무게가 닿고 이런 것들은 또 뭐도 해줍니까? 혈액검사도 해주죠. 그 다음에 시력검사도 해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청력검사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고 뭐도 해줍니까? 여러 가지 암검사도 해주죠. 암검사도 해서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개선하고 어떻게 어떤 자기가 병에 있다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련 정보 이런 걸 여러분이 어디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가지고 검색 많이 할 수 있죠. 어디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지 비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이 건강관리 개선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때 필요한 그런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각자 어떤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다면 내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돈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게 그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본적인 요이지만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돈이 있다고 하면 저는 연금생활자입니다. 사학연금을 받고는 연금생활자인데 연금 가지고 보통 중산층이 생활하는데 재장이 없을 만큼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운동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나 취미활동 같은 걸 통해서 원인에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들한테 스트레스 해소 관리하는 기관이랄지 관리의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한테 하고 또는 유튜브 같은 걸 여러분이 찾아봐도 되죠. 또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를 잘 정보를 얻어서 그걸 활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증진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제일 좋은 활동은 어떤 봉사활동.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이게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동호회. 예를 들어 산학동호회를 만들어서 등반을 일주일에 한 번씩 건들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예를 들어서 요즘 노인들이 쓰레기 줍는 그런 지역사회의 봉사활동도 많이 하죠. 그런 걸 한다고 할지. 또는 사회활동으로 저는 경로당에, 제 아파트 경로당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회장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활동을. 이렇게 어떤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외로움을, 외로움이, 이렇게 이런 활동을 안 하면 외로웁죠.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물론 사람을 만나서 아주 유익하고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정치 얘기랄지. 요즘 좀 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만 정치 얘기랄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랄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소통 증진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관련 정보들, 참여기관이랄지,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하는 관련 정보를 잘 찾아야 이런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행복으로 인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가 주스를 마셨는데 50%를 마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반절이나 먹어버렸네?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건 부정적인 시각이죠. 아, 지금 먹었는데 반절이나 남았네? 이건 똑같은 걸 보는 시각이지만, 긍정적인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시각.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하나는 감사일기 쓰기예요. 이건 저도 습관화를 못 시켰습니다마는, 저녁에 간단하게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길을, 내가 길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길을 안 해줬다 할지, 여러 가지 감사하는 일이 있겠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기 대화. 아,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좋은 것은 여러분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잠깐, 자기 전에 잠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반성해 가면서, 이런 자기하고 긍정적인 대화라면, 우울감도 감소가 되고, 삶의 만족도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구요. 책을 본다거나,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의 긍정,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건강증진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질환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평균 한 80세 산다고 그러죠? 80세 산다고 그러는데, 80세까지, 오늘까지 팔파르게 살다, 내일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재수가 좋으면, 1, 2는 아프다 죽구요. 그 다음에, 보통은 5년, 7년. 좀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은, 그 실병, 한 10년 동안을 갖다가 병상에서 지내다가 생활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만성질환이, 만성질환이,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암이랄지, 치매랄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것에 대한, 그런, 예방 및 관리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심장, 또는 혈관, 이런, 심장과 혈관의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고혈압 같은 게 있어요. 고혈압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경동맥 같은 것이 또 막혀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요인들, 제일 나쁜 게 흡연, 담배는 절대 피어서는 안 됩니다. 담배는 백해무육이니까 피지 말아야 되고요. 음주, 음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주라고 그러죠. 자기가 식사할 동안에 한두 잔, 맥주 한 잔, 소주 한두 잔, 이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안 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음주를 절주하라고 그러죠. 절주, 금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심혈관 질환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걸 말해야 하죠.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뭘 칩니까? 고혈압 약을 주겠죠. 어떨 때는 이제 어떤 경동맥이 박히거나 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갖다가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 기관이나 질환 정보를 갖다가 있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심혈관 질환을 잘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요. 저도 지금 이형 당뇨병이 좀 있습니다만 이형 당뇨병이 대부분 당뇨병 한국사람들이 이형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인슬린과 관련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병을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당뇨병 자체보다도 당뇨병의 부작용이 큰 문제입니다. 당뇨병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실명하는 것이죠. 실명하는 것. 그 다음에 당뇨병의 부작용 중에 발 같은 게 족부, 다리라고 그러자 발가락 같은 것이 썩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비만이랄지 운동부지랄지 가족력, 유전적인 요소가 한 30%, 50%가 있고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당뇨병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럼 이걸 관리하려면 건강한 식습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체중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걸 이미 당뇨병이 걸렸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하고, 인슐린 치료를 하고,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이런 당뇨병을 치료를 해나가야 되고요. 필요한 정보들은 이런 데서 잘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적절한 그런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만성질환 중에 무서운 것은 암이죠. 암은 왜 걸립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많죠. 유전적인 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비만이 또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방을 하려면 또 똑같은 얘기죠.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빨리 아프면 빨리 찾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할지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 치료 같은 걸 해서 병을, 질병을 고쳐야 되고요. 관련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이 암을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그러죠. 어쩌면은 암은 오히려 좀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매는 치료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죠. 치료기가. 치료기가. 그래서 치매도 왜 이게 치매가 많이 걸리냐 하는 것은 치매도 물론 뭐가 있습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혈압이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당뇨병이 있다거나 비만은 비만이 있다거나 운동 부적. 흡연이나 음주가 돼가지고 치매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잘 자꾸 머리를 써야 치매가 방지가 된다고 그러죠. 정신활동. 그리고 치매를 방지하는 제일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늙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방법. 또는 저는 이제 유튜브 유튜브를 아주 좋아합니다만은 유튜브를 이런 동영상을 500개를 만들 수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지금도 하루에 저는 보통 너댓 시간은 너댓 시간은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하거나 또는 유튜브를 보고 학습을 하거나 간단한 그런 영어학습 회화학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중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잘 먹는 거 아까 건강은 식습관이 뭔가는 앞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금연금주가 예방 및 관리법이고요. 이제 약물치료랄지 비약물치료인지 재활을 하죠. 어디에 가서 이런 양로원에 가가지고 또는 이런 치매를 치료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죠. 관리해주는 기관이 가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치매를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돌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관련 정책과 제도는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보험료를 내가지고 질병치료 예방에 그런 비용으로 지원해가지고 노인건강검진도 따로 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구요. 그래서 다양한 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건강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알려주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의료습의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서비스도 확대하고 비용도 주고 정보도 제공해서 우리의 노년의 그런 건강한 전략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들이 있겠느냐 다섯 가지 것을 앞에서 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건강한 생활습관 유저라고 그랬죠? 주교권이 보시면 알죠?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면 만성질환을 관리하다 여러가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물 복용하고 주식준수하고 정보를 잘 습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부의 의료서비스 지원서비스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간단히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는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활동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활동이 뭐가 있겠는가를 갖다가 한 몇 가지 지켜서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랬죠? 봉사활동 그 다음에 자기의 취미활동 어떤 사람은 섹스폰을 분다거나 요즘 하모니카나 옥가리나 그런 걸 보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라인댄스를 한다거나 그런 취미활동 그 다음에 여가활동 여가활동이라는 건 내가 뭐든지 필요 아무거나 필요하면 취미가 있건 없건 자기가 여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겉기를 헌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답답을 헌낼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다음에 평생학습 평생학습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면 내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민 논현을 위한 실천 방안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함께 같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